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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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숨 쉬어 숨! 아이씨... 와 깡패다 뭐해 이 XX야 넌 누구야?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이름이 장첸이라고 독사를 죽이고 조직을 똥째로 먹었답니다 어떡해 내 돈을 누가 갚을래 총 몇 명이야? 다 땡건가? 26입니다 자 오늘 장첸 무조건 잡아야 돼 실수하면 안돼 밤을 새더라도 오늘 안에 꼭 잡아야 돼 무조건 조금이라도 말 세나가면 이 XX들 다 도망간다니까 당장 무조건 정확하게 지켜야 돼 오케이 얻다 도끼 꺼내라 아이씨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다이야 이 XX들아 수만큼 쉽게 가면 된다 누가 있겠니? 누구야? 25명은 무슨 수를 잡어 다 잡으면 되지 내가 조리해 니는 그동안 갚기 전에 죽고 싶거든 뭐 죽는다 알았어 야 장첸 어디 있어? 장첸 어디 있어? 너 진짜 말 안 할거지?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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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io 야 장첸 어디 있어? 하아 니 한글자막 by 한효정